일단 두 번째가 머리에 들어와서요.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 저기 러브라인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도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 가족, 사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사실은 러브라인이라고 저는 사실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냥 일을 하면서 사내에서 만나는 커플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쪽에서도 물론 사진부, 영화에서 나오는 사진부라는 유독한이라는 인물도 자칫은 자기 직장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회안을 느끼고 또 그만둘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들을 겪고 또 그런 것을 도라이라는 주인공이 바라보고 그걸 또 어떻게 느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주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러브라인 쪽으로는 직접 이렇게 건들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또 기억이 오늘 당황을 해서 실명이나 매체명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 빅뱅이라든지 아니면 임권택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현실감이 있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영화를 만들어지는데 이게 허구이긴 하지만 이 허구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별 수 있으면 좀 현실감 있게 와닿고 저게 리얼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듯이 편하게 쓸 수 있듯이 그 사람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도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주면 저는 보는 관객들이 현실감 있게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